자 비네리는 부산하고 권종호씨 가서 물어보시죠 자 비네리는 부산항 권종호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깍소님의 매니저이시자 가부 권종호입니다 그 사람 떠난 구두에 네가 내 기회 이별의 눈물이 하염없이 비가 내리게 마주왔던 미소질듯 사랑했던 그 사람 그렇게도 사랑하고 미워도 있는 지금은 어느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그래로만 부산항 부산항에 비가 내리게 자 여러분 빛내리는 부산항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 떠난 구두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왠지 미소질듯 사랑했던 그 사람 그렇게도 사랑하고 미워도 했지만 지금이 아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어느 곳 그대뿐한 부산항에 부산항에 비가 그리네 부산항에 비가 그리네 감사합니다 틀어오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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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We sẽ